음악 톱스타 뉴스 장필구 기자 알토란에서 궁 셰프 이상민이 색다른 무요리로 공개한 무만두전골 초간단 레시피가 화제다. 13일 엠비엔 알토란 우리가 아는 맛에서는 무청밥 무말랭이전 무닭볶음탕 등의 레시피를 다룬 영양 듬뿍 여는 호라살과로 가을 무밥상 닿는 호라살과로 편을 방송했다. 이상민은 남다른 가성비의 이생무요리로 무만두전골을 만들어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만두피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요리이자, 물을 넣어 육수 없이도 깊은 맛을 내는 초간단 전골이다. 여는 호라살과로 무만두전골 닿는 호라살과로 레시피 기본 재료, 무 300g, 다진 돼지고기 300g, 부추 50g, 진간장 1큰술 반, 맛술 1큰술, 후축,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육수 재료, 물 500ml, 맛술 1큰술, 국간장 1큰술, 참치액젓 2큰술 1. 부추를 잘게 썬다. 2. 다진 돼지고기, 부추, 진간장, 맛술, 후추 등을 섞어 점성이 생길 만큼 치댄 다음 재운다. 3. 물을 손질의 3mm 두께로 썬다. 4. 무의에 밑간한 고기를 적당히 올려 손으로 잘 눌러 붙인다. 5. 냄비에 고기 부친 물을 조금씩 겹쳐서 돌려 담는다. 6.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어색 썰어 넣는다. 7. 육수 재료를 부어 중불로 10분간 끓이는 가운데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완성. MBN 시사 교양 프로그램 알토라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GT 2024년 10월 13일 17, 10일 송고 NBSP NBSP 숨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탑스타노즈.co.br Rem일